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삼성제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제약 얼마 전까지만 내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수익 랠리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어느덧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요. 고점에서 물려있으신 분들이나 2차 상승 랠리에 가담하셨다가 매도를 못하신 분들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최근에 대한 시장 트렌드랑 맞물리는 그런 것들이 삼성제약의 악재로서 다가온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삼성제약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저희 라이브방에서 아침 8시 40분에 이렇게 종목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실현 2월달 16종목, 2종목 그 다음에 3월달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꼭 저희 구독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나오는 뉴스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삼성제약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셨으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제약의 일봉차트인데요. 정말 가파르게 13,0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방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그런데 이 2차 상승 랠리에서 저점을 받쳐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지속적인 역배열 구간으로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흘러내린 이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에 따른 여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흘러내리기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이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바로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돈 채우는 돈만 채우는 돈 주머니만 채우는 삼성제약 만성적자의 재정상태 불안지속 자 이런 것들은 주가에 대한 정말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자 2015년 이후 유상증자 이후 전환사채 반영된 1351억원 끌어와 연이온 투자에도 돌아온 성적표는 적자다. 자 요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2020년 산봉이 누적 영업손실 644억원 누적 순손실 864억원입니다. 자 이 만성적자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제약이 외부자금 조달과 자산처분을 반복하며 캐시카와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결과물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래서 2015년 지난해 3분기까지 1351억원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수혈해왔다.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에는 주요제품 행사공장을 420억원에 매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제약은 8년대 영업직자가 지급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누적 영업손실액은 644억원 그 다음에 순손실은 864억원에 나간다. 실적 개선을 하기 위해 신사업 추진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 요게 과장 꼽히는 거고요. 자 전환사채 유상증자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요런 것들은 추후에 정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라던가 요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요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삼성제약이 정말 좋지 못한 흐름으로 주가 역시나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야 뭐 유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뭐 CB를 발행을 하거나 할 때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 지금의 주가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마저도 힘에 붙이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요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기시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많은 조정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제약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과 같이 모멘텀 그러니까 성장동력이라고 하죠. 성장동력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가장 많이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 않다 요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2월과 1월에 지금 지수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시면 자 12월과 1월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거는 정말 뭐 꿈과 희망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것들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 말도 안 되는 매수세가 시장을 이렇게 큰 폭으로 가파르게 유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월 이제 12일부터 그러니까 중순부터 되겠죠. 그러면서 가파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하게 곡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간, 외인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 조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 이게 꿈과 희망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올라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기반의 가치주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기반의 가치주들 그래서 실적이 항상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몸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부각이 돼야 주가 상승에 견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박자들 그러니까 뭐 실적과 그 다음에 펀드멘탈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삼박자들이 맞춰져야 실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그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끌어다가 쓰고 진행을 했지만 실적으로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1월이라던가 이럴 때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급등을 해서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지 못하는 결과치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대웅이라던가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것도 보시게 되시면 국가는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회기를 하고 있는 회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제약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실적이라는 건데 그리고 실제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를 제시할 때 뷰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지만 지속으로 이행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기업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라는 업체가 일론 머스크가 한 말들이 처음에는 다 사기꾼 같아 보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기꾼이 아니라 와 정말 천재다 제대로 된 미치강이지만 경영자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기업을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삼성제약은 이러한 기대감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대감에 기대치 못 이하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00원까지 이제 2배가량까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3,000원짜리가 벌써 6,000원이에요. 벌써 50%가 빠졌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원래 본전인 3,500원까지 가는 것도 자 정말 금방 갈 것 같죠. 불안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제약 이제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구간에서도 이제는 파셔야 된다 이 구간에서도 파셔야 된다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파시지 못한 분들은 시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기를 바랬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3에서 5거래일 정도의 큰 은봉이 나타나잖아요. 은봉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오른다고 해도 이 구간까지 다시 이 구간까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만큼에 대한 매수 여파가 짰고요. 수급들이 붙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강했던 거래량들을 이때 두 번째 상승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윗꼬리를 남기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짧게 여기서 여기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진입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에 치여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은 더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그런 형국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격도를 줄여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하방에서 8,000원 5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구간에서는 실제로 플랫하게 가면서 지지하는 캔들이 좀 나타나 주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일목균형표라던가 이런 거 구간 내에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에 대한 여파를 그대로 고스란히 막고 그렇게 주가는 흘러내려서 지금 현재 6,600원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습니다. 모든 이평선 자체를 다 이탈을 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자 대드가 낫겠죠. 그래서 이런 이평선 자체를 여기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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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이러한 급등 이런 종목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캔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들 실적으로 2,3거레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3거레일에서 5거레일 이 정도의 음봉이 지속되는 형태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 보면은 시적으로 단기 급등을 노리는 것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급등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 옆에 있으시잖아요. 코렌텍 코렌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부터 자 보시죠. 자 이것들은 저희 이제 주식대가의 라이브 방송 구독버튼을 누르시면 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코렌텍 여기 코렌텍 16,500원부터 매매했습니다. 16,500원 17,800원 자 10% 수익청산 그 다음에 여기 또 10% 수익청산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또 다시 들어갔어요. 오늘 또 수익청산 했죠. 그리고 코렌텍 오늘 또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왜? 코렌텍에 자 이런 것들은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대주주가 바로 정몽구 회장의 사위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친딸의 바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에서 딜을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는 이러한 급등량에 대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호석유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CFD 물량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CS 물량들이 안 좋게 작용을 하고 뭐 금호석유라던가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종목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이 다 털리고 나서 딱 진입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가는 바로바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금호석유에 대한 실적이 1분기 가이던스가 얼추 잡아서 5천억 정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춘추절이라던가 라텍스 가격이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먹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제약 자 지금은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저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허송세월 3월달이 흘러가면 그러면 또 이제 이제 3천원 자리가 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실적과 가치와 모멘텀이 공존하는 그러한 종목들로 갈아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대가 정말 수많은 분들이 수익실현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VIP 분들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런 분들 저희 VIP 분들 보시게 되시면요. 자 이런 분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브레인 컨텐츠 지금은 E&커퍼레이션으로 사령이 변경이 됐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1월 5일 1월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달 하루걸러 하루이틀 요렇게 계속해서 뭐 20% 30%씩 계속 나는거에요. 좀 전에 800원이었던게 지금 벌써 어느덧 973원 자 그리고 지폐주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1040원 50%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자 이제 64%까지 자 요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행이 되시는거에요. 자 그러다보면은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시면서 자 1185원 71% 자 요렇게 수익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회원님들 자 저희쪽 뭐 이렇게 막 커피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셔서 요렇게 70%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자 와 7800만원 정산하셨네요. 자 요렇게 자 이런 종목들 요렇게 한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2월달에 가입하자마자 수익이 많이 나신 바로 이분 자 2월 8일날 월요일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바로 가입하시고 바로 1시간 반 됐죠.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키네마스터 2월 8일 자 바로 160만원 벌어 가셨어요. 그리고 2월 9일날 또 AP위성 30만원 자 저희가 종목을 허투루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 맞는 이런 트렌드에 맞는 자 2월달 보시면은 저희가 2월 8일이었죠. 자 여기 키네마스터 그 다음에 뭐 AP위성 자 뭐 코렌텍도 있고 뭐 AP위성 뭐 E&D 다 있으실거에요. 자 보면 여기 또 E&D 나오네요. E&D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은 자 여기 우성사료 자 그리고 여기 G3BNT 또 100만원 이분도 역시나 이렇게도 수익 잘 보시고 커피도 선물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FST 9% 10%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네틱스 코렌텍 자 이렇게 이렇게 수익들이 많이 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것들 다 받아가시는데 자 하루에 들어가시는 비용 7000원이면 자 저희가 비중 매수가격 매도가격 다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영위하시면 하실 수 있게 문자로도 신호를 다 보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주식대가 가격 인상전 지금 현재 44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이번 달까지만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55만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러시니까 저희 쪽에 오셔서 두 달입니다. 두 달 총 두 달간이 들어가는 비용이세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오셔서 하실 분들은요. 이렇게 하루에 7000원 꼴로 이렇게 내셔서 저희 주식대가의 가족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시장 트렌드와는 좀 다르다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좀 종목을 갈아타셔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적인 부분을 메꿔 가야 된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이 종목이 실적이 좋고 뭐가 좋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기대치라는 게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후위를 동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제약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침 8시 40분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의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단에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정보방에 바로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바로바로 일각에 나오는 그러한 뉴스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저희 쪽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으시고요. 정보 받는데 모두 다 무료로 프리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삼성제약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삼성제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